2022년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도 전세 시장도 2022년 연말이 되니 2021년 연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뚝뚝 떨어지는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을 보면 곧 있으면 큰일 터지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전국적인 역전세난이 보여질 것 같으며 특히 인천의 역전세난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금리 인상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아파트 전직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전세값 역시 하락 추세입니다. 송도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전세값이 무려 2억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매매가격도 함께 하락하고 있어 전세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 가격도 떨어져 대출을 받을 범위가 줄어드는데 거기 금리 인상으로 내야 될 이자도 높아지고 전세가격은 하락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오히려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대로면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집주인이 제대로 돈을 마련하기 힘들어지고 인차보증금 미만환 피해 역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아파트 전세값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인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최근 인천지역 아파트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해보다 수억 원 떨어진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 전용면적 72제콤미터의 경우 전세 매물이 최근 3억 원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022년 10월 전세가 평균 5억 원선에 거래됐는데 1년 만에 2억 원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송도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 전용면적 72제콤미터도 최근 2억 7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해당 아파트 전세물건의 경우 지난해 평균 전세가 5억 원보다 1억 원 낮은 3, 4억 원선에 형성됐는데 지난해 전세가 보다 1, 2억 원 낮춰서 내놔도 거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인천 서구도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쌓이고 전세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 공원 한신더효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지난해 전세 거래가가 최고 5억 원선에 거래됐는데 현재 3억 원선에 전세가 나와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연 6, 7%대까지 치솟으면서 전세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지역 전세수급지수는 95 수준으로 2022년 6월 129, 7월 109, 8월 104 등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세를 놓는 집주인이 짐을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세입자들의 수요가 줄어들자 인천지역 아파트들의 전세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값이 계속 내려가면 전세가율이 높아져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 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결국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만기시점이 되면 임차인들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순위 임차권이나 선순위 권리가 있는 매물의 경우 해당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임차인들은 계약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을 하는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선용자입니다. 선용자가 있는 매물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선용자만큼 먼저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세입자가 가져가게 되죠. 아파트 가격이 엄청 비싸서 선용자를 가져가고 전세자금을 다 메꿀 정도나 메꾸고도 돈이 남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경매에 낙찰받는 가격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5억짜리 아파트에 선용자 2억이 껴 있고 전세 2억에 들어갔다면 1억 원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매로 들어간다면 보통 60-70% 수준에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경기가 좋다면 90-100% 수준의 낙찰이 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다면 한두 번 유찰은 기본이니까요. 70%에 낙찰이 된다면 5억짜리 아파트가 3억 5천이 됩니다. 거기에서 2억 선용자로 은행이 가져간다면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이죠. 나는 2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서 2억 원을 집주인에게 맡겼는데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선순위 권리가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 청가국제도시의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곳도 있죠. 집주인은 5억 원의 전세를 내놨다가 다음 세입자를 3억에 받아야 하니 다음 세입자에게 3억 원을 받더라도 2억 원이 모자르게 됩니다. 이 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면 2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저 2억을 제때 못 구할 경우 결국 이전 세입자와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에 불려가거나 경매의 아파트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매매가격이 전세가격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5억 원의 전세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아파트 가격이 7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다면 전세가격보다 무려 2천만 원이나 매매가격이 싸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과연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아파트입니다. 전국에 이런 아파트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는 2년 4년 계약해서 살지만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그 사이에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겠죠?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지 않죠. 지금 인천의 역전세난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청가국제도시는 이미 전세금이 높은 상태이기에 다음 세입자들이 낮은 전세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아파트 가격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난감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기존 금액에 살아달라고 집주인이 간청하거나 빼지 않는 전세금만큼 오히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월 월세를 내는 역월세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집주인이신가요? 아니면 세입자이신가요?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 대출금 때문에 울고 계시는지 아니면 적금과 예금을 들어서 행복해하고 계시는지 저도 좀 행복해지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